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 1990년대 들어서 외부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북한 내부에서 인권 문제가 있었겠지만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 인권 실상이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웠죠. 그런데 90년대 북한의 경제난으로 식량위기에 처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어서 달북하는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들로부터 북한 내부의 인권 실상이 알려지면서 북한 인권 실태가 국내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 기술한 북한 인권 백서들이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국제연구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북한 인권 백서를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발간이 되고 있고요. 북한 인권 실태가 어떻게 심각한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외부의 평가 기준은 UN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UN 인권이사회라는 인권기구와 총회에서는 전세계 국가 중에서 인권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2003년 UN 인권위원회 그 후신인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어 오고 있고요. 특히 2005년부터는 UN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매년 채택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UN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이 아주 열악하다고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의안에서는 어떤 국제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내에서 정치적, 시민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 종교의 자유유린, 평등권을 유린하는 차별적 정책, 정보 유통에 대한 접근 차단 등의 다양한 인권유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회령이나 개천이나 청진 등 6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한 15만 명 정도의 정치범들이 수용돼서 어떤 아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어찌 보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실상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탈출해서 남한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부분이 생명권인데 물론 국제적으로도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런 사형과정, 집행과정에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행태가 바로 공개처형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주민의 경각심을 보여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총사를 통해서 처형하는 이런 어떤 반인권적 행위가 공개처형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공개처형 제도는 주로 경제난이 심할 때는 소나 염소 이런 어떤 국가적인 재산을 훔쳐서 잡아먹었다든가 아니면 굴이나 이런 국가 재산을 절취했다든가 최근에는 인심 매매, 마약 밀매, 살인죄, 정보 유통에 관련된 행위 예를 들면 중국의 핸드폰을 북한의 국경에서 사용한다든가 남한의 영상물을 대규모로 유통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체제에 대한 불만 요소를 표출한다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공개처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보면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들이 약간 붙어요. 종교 시설을 짓거나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종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후자의 어떤 조건들을 보면 전도행위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 내에서 성경을 소지한다든가 종교 행위를 하면 가장 가혹하게 처벌받는 것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고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 같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종교 시설이 있지만 그런 종교 시설에는 일반 주민들이 절대 출입할 수 없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종교인을 봤다거나 성경을 봤다거나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기 어렵고 다만 북한 내부에도 지하 종교가 활동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지주나 유교전쟁 때 남한에 협력했다든가 월남자 가족이나 이런 가족의 배경을 가지고 출신 성분, 토대라고 하는데 이런 출신 성분과 토대에 따라서 입당이나 대학 진학이나 승진, 직장 배치 등에서 지속적으로 차별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경제가 심각해지면서 주요한 어떤 통제, 엘리트 기제 이외에는 이런 출신 성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완화된다 이런 증언들이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고 또 우리가 흔히 하나의 중요한 인권 범주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권리가 충분한 식량을 받을 것이죠. 식량권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경우는 잘 알려드리듯이 매년 절대적으로 식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한 취약계층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선군 정치를 하면서 제한된 자원을 선군을 위한 국방 쪽에 돌리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어떤 예산이 상대적으로 왜곡되게 분배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또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소위 엘리트 계층이나 군부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부족한 식량을 배분하다 보니까 차별적 식량 배분 정책으로 인해서 식량 접근에서 어떤 접근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강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의료 시설의 체계에 의료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와야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가 무상치료제인데 경제난으로 인해서 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돈이 없는 경우는 의료 혜택에서 상당히 사각지대의 논의인 거죠. 예를 들자면 무상치료제가 유지된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의료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나마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혜택이 가지만 지금 북한에는 무상치료제라는 어떤 제도만 유지되고 있고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취약한 취약계층들은 상당히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병원은 진단만 내려주고 약과 이런 입원했을 때 비용은 환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있는 자나 권력층은 의료 혜택을 잘 볼 수 있지만 돈 없는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방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 인권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주로 UN을 중심으로 또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호주와 같은 서방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개선 요구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권을 명분으로 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규정을 하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인권이 심각한 국가가 대부분 의지하는 방호막이 주로 주권의 원칙과 내정 불가능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내정에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타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정 불가능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게 북한의 강한 하나의 변론의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각 국가마다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각 국가마다 처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을 고려해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응 논리로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식 인권론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하에서는 인민대중, 수령, 당 인민대중이 혼연일체가 된 우리식 사회주의에서는 인권 문제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죠. 그래서 우리식 인권론에 의하면 북한 인민이 좋아하는 체제에서 살면 그것이 바로 인권이 보장된다. 이런 논리가 우리식 인권론이죠. 인권이사회나 총회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가진 미국을 추종해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확고하게 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서 2004년부터 유엔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돼서 매년 임무가 연장되어 오고 있는데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서 임명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 따라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대화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매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북한의 대응 방식의 또 하나는 미국이나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고 있는 병폐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인권유린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논리로 반박을 하고 있죠. 미국이 아무래도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2004년에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2008년에 4년 연장을 하는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이 통과되었고 금년도에 5년간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재승인법안이 지금 하원을 통과된 상태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그래서 약 2,400만 달러까지 재정 예산을 책정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400만 달러가 매년 책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국무부의 예산하고 NED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재정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인권법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총괄적으로 조정,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버트킹이란 분이 북한인권특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특사께서 북한의 영양식을 지원하는 북미협장에서 대표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발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법적으로 고용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에 최초로 북한 탈북자를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허용한 이후 거의 한 130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미국에 공식적으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정착이 허용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UN에 상정될 경우에 주권의 원칙이나 내정불간섭 원칙을 들어서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는 UN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반대 투표 없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반대 입장은 분명히 표명을 하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표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를 보는 시선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UN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표결을 하게 돼 있는데 찬성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기권하는 국가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 또 중국의 경우는 탈북자에 대해서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은 불법 월경자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체포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죠. 다만 중국의 기본 입장은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있는 외국 공관에 탈북자가 진입하는 경우에는 치외복권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제3국에 정착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는 정도의 정책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죠. 주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정책 자원은 국내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 인프라나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법과 정책 인프라를 통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역량을 키워준다든가 국제사회와의 어떤 공조 시스템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어떤 정책 자원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은 강화될 수 있지만 주로 남북 관계의 틀 속에서 우리가 정책 자원을 동원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는 현 단계에서 상당히 쉽지가 않다. 이런 거죠. 인권 문제는 all or nothing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숙자 모녀가 수용소에 있다. 계속 국제적으로 떠들어서 수용소에서 나온 그 자체도 중요한 거죠. 그건 체제의 속성과 상관없이 압력에 의해서 어떤 유린 행위가 중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볼 땐 단기적이고 사안별 접근인 거고 만약에 인권 개선의 어떤 방향을 틀려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한 그런 방향이에요. 우리가 흔히 국내 사회 논쟁을 보면서 약간 좀 그런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서 같은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권이 다 달라요. 식량권을 생각하는 거나 자유권을 생각하는 거나 그게 다 같이 인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인권으로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아주 극단적인 갈등, 남한 내 갈등은 지향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식량권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도 인권 개선 전략이고 자유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도 인권 개선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한다든가 우선순위 논쟁에 깁싸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소위 북한 인권 개선을 둘러싼 남남 갈등, 해소도 이 가장 많이 어렵지 않나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사안별로 지금 당장 침해되고 있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 중지하다라고 요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특정 사안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도 해야 되고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한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로서 북한의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바뀌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복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사안별 접근들이 이제 동시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